48번으로 갑니다. 저항이 105음이네요. 5암페 전류할 때 몇 와트의 전력이 필요한가 했습니다. P는 I 곱하기 통상 V라고 그러죠. 전류 곱하기 전압.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I는 R분의 V 다시 얘기해서 V는 뭐가 된다? I 곱하기 R이 되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냐? I제곱 곱하기 R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주된 이유가 바로 뭐냐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저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류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는 없다? 전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풀 수 있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도합니다. 그러면 I자슨 5암페 하죠. 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105음입니다. 얼마 나온다? 2500이 나오겠네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2500. 왓 뜹니다. 간혹 가다 시험에 이걸 뭐를 물어본다? 킬로와트를 물어보는데 그냥 2500에서 보기 해보니까 2500에 또 탁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뭐를 물어봤는지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49번. 유도 전동기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슬립이 0이다. 바로 유도 전동기가 뭐를 운전한다? 동기 속도로. 회전수는 N분의 120 곱하기 F로 표시했죠. 극수입니다. 그다음에 120 곱하기 헬즈 얘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바로 이 식으로 유도됐던 거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0번. 동일한 값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죠. 이런 거는 조금 식을 써야 되지만 점수 주는 겁니다. 풀면 1번부터 풀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죠. x, x 플러스 x, y 이건 다시 쓰면 뭐였다? x였죠. 하나로 표시하시려는잖아요. 그럼 x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1 플러스 y죠. 이 값은 전개 통하니까 1로 표시되죠. 결국 이 값은 뭐로 표시된다? x로 표시되는 거죠. 이번에 x, y 플러스 x, y 바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x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y 플러스 y 바. y 바는 반대쪽, 전개가 통하지 않는 쪽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결합이다? 플러스니까 5와 결합이죠. and 결합이 아니고. 이거는 얼마로 표시된다? 1로 표시되는 거니까 역시 뭐로 표시된다? x가 되겠네요.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3번 봅니다. 이걸 풀어내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x, x 바, 플러스 x, y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뭘 나타낸다? and hero죠. 둘 다 직렬이라는 얘기예요. 전개 안 통하죠,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된다? x, y로 표시되는 거죠. 그럼 답이 3번 되겠네. 4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4번은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먼저 곱하면 x, x, 플러스 x, y, 바, 플러스. 이렇게 곱하니까 x, y, 플러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곱하니까 y, y, 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두 개는 부정이죠.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죠. 전개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다? 얘는 x로 표시되는 거죠. x, 1 플러스 y. 결국 이 값은 1이 되니까 뭐로 표시된다? x로 표시되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은 동일하게 전부 다 뭐로 나온다? x로 표시됩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51번. 정의원파 교류에서 전류가 90도보다 앞선 경우 전류 표시하는 식원이었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이건 해선 안 달았는데 식 자체니까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52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뭐가 되냐? 시력값 나타난 거 2번이 정답 되니까 이 값도 역시 공시이니까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건 브릿지 정류에서 어느 점이 교류 입력을 연결하는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교류는 어느 쪽이다? B와 D쪽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 D점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